어떻게 하냐? 난 그거 진짜 쑥스럽다. 그거 왜 해야 돼? 어떻게 해? 너 먼저 해봐 봐. 이제 한번 해볼게요. 2 더하기 2는 기요미. 3 더하기 3은 기요미. 더하기 2만이? 3 더하기 3. 3 더하기 3. 3 더하기 3은 기요미. 기요미. 4 더하기 4.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. 기요미. 오더기 5은 기요미. 아우 어려움이. 기요미. 기요미. 기요미가 이런 기요미. 기요미. 기요미가 제일 얘기했다. 기요미. 기요미 기요미 기요미. 자꾸 뭐 TV에서도 많이 하죠. 네 맞아요. 쳐 드릴까요? 눈 밑으로. 기요미. 나 고거 하나 써봐. 이거 잘하자면 부끄만아. 우리가 이거 태어나서 내 증가 너너리랑 자는 거면.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내 새끼 꿈에도 생각 못했네.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웃음 놓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잘 자거라 네 어머님 사주보세요 이거 내가 혹시 잘 때 코나 고지 않을까 혹시 뭐 또 이상하게 뭐 잠버릇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잠자리가 또 어머님 혹시 코 고지거나 이러고 저 누가 코 골면 잠 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이 좀 되네요 지금